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둑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봄 내용 가득한 5월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번 역은 YK 건기배입니다. 프로기사들의 웃음을 향한 열정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낮 1시 바둑TV와 함께해주세요. 이번 역은 GX 칼텍스베이입니다. 단일기 전 6연패에 도전하는 신진설을 막아설자는 누가 될까요? 매주 목요일 금요일 낮 1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역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고교동창들의 뜨거운 우정을 확인해볼 수 있는 고교동문전입니다. 이번 역은 지지옥션베 신사대 승려 연승 대항전입니다. 연구생 상위 랭커 소년과 소녀들의 치열한 승부 과연 우승을 차지할 팀은 어디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포스트 시즌 진출을 놓고 벌어지는 예측불허 승부의 장, KB국민은행 바둑리그입니다. 포스트 시즌으로 환승하실 시청자분들께서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역사와 전통의 기전 28회 엘즈베 조선일보 세계기왕전입니다. 한중일 기사들의 격돌의 충격으로 열차가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바다 건너 대륙에서 펼쳐지는 명승부 치열한 국내 선발전을 거쳐 선발된 8인의 한국기사들의 활약을 지켜봐 주세요. 종점이 머지않은 이번 역은 새로 생긴 랑커베 역입니다. 승객 여러분, 아쉽게도 우리 열차의 마지막 정착지인 바둑TV입니다. 내리실 때 놓고 가시는 재미와 감동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월도 저희 바둑TV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